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7월입니다 박수를 쳐야 될까? 울어야 될까? 정말 한 해가 딱 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딱 절반 지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 그리고 비가 추석추석 내리고 오락가락 하잖아요 날씨 먹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습할 때는 또 체력이 훅훅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제 밥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셜록님이 누구보다 챙겨 먹는 건 되게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수죠 선수 셜록님만의 보양식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먹는 그런 보양식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양탕? 삼계탕? 저는 사실 국물 종류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여름이 되면 쌈채솔 진짜 많이 먹어요 몸에 좋은 거네 그리고 쌍이도 싸고 쌈을 매일 아침에 정말 설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 야채를 진짜 많이 먹으면은 몸도 되게 푸릇푸릇해진 느낌이 하더라고요 건강한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파란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음식을 잘 좋은 걸 챙겨 먹지를 못해가지고 감독님은 소울푸드 정해져 있잖아요 저요? 라면? 라면 보양식은 아니지만 저는 누룽지 백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잘하는 데도 알고 있는데 저도 누룽지 백숙 광명에 장수촌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뭔가 기가 허해졌다 내 몸이 좀 약해진 것 같다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찾아가서 누룽지 백숙에다가 그 비빔국수 맛있겠다 비빔국수 시켜가지고 역시 면이 빠지지 않네요 같이 먹으면은 와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식당 중에 연안 식당이라고 여기 우리 합정 쪽에도 하나 있죠 있어요 꼬막비빔밥이나 해물탕 해물탕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은 그것도 저는 되게 몸에 확실히 좀 열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보양식들 좀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근데 저희가 운동도 운동이고 정말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이런 시기가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거 먹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나이가 됐다 그렇죠 뭐든지 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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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많이 또 챙겨 먹고 그러고 7월을 잘 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 7월의 게스트가 반가운 분이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섭외를 아니죠 한 두어 달 전부터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주말마다 바쁘시더라고요 어디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여자 정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정혜입니다 정혜가 남자였도 좀 웃기긴 하겠네요 이게 영화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여자 정혜 정혜 네 맞아요 김지수 배우님 나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 정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보면 이미지가 약간 김지수 배우가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차분하고 좀 여성스럽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거기에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되게 많이 놀렸어요 계속 정혜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야 여자 정혜 여자 정혜 발음도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셜롱님이 보는 정혜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저는 사실 정혜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희 약간 좀 벨프 재질이죠 운동 좋아하시고 또 무엇보다 술 좋아하시고 건강하고 그죠 닳고 에너지 넘치고 그런 느낌? 운동을 그러니까 술을 운동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들 이제 몸 만들어야 돼가지고 근데 저는 체질상 술을 먹어도 근손실이 나지 않는 건강하다 체질이라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근손실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소개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저는 지금 피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제가 지점을 하나 맡게 돼가지고 되게 멀리 가신다고? 네 좀 멀리 가는데 일단 집은 망원동에다가 놔두고 이제 갑자기 가격이 되는 거여가지고 좀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서 일단 첫 달은 왔다 갔다 해보고 지금 뭐 자차를 이용을 할지 싶어서 이따가 도장님한테 차 좀 물어보려고 차를 구매하는 생각까지 네 왜냐하면 거기가 아예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여가지고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좋은 생각이 맞습니다 네 너무 멀어요 좀 가까우면 초대해서 맛보기 수업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멀어도 갈 수 있어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자 정혜님 네 반갑고요 오늘 정혜님이 추천해 주신 선정해 주신 책은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입니다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은 어떻게 넘겨졌는지 일단은 제가 책을 자주 읽거나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읽어보고자 해서 처음에 접했던 책들이 일본 쪽 책이 좀 많았어요 일본 소설? 네 일본 소설이 많았어요 일본 문학 일본 소설이 많아서 좀 그 책을 계속 읽다가 내가 나는 왜 한국 소설이 아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거 많은데 근데 뭔가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한국 소설들이 좀 더 깊이 있을 것 같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일본 책은 그나마 저는 좀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아서 간결하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그때 한창 카레 노래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심심한데 저는 원래 이제 역사 책도 좋아하니까 한 번 읽어보자고 해서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뭐지 저는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일대기를 그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진짜 전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몸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박한 장면이 있을 때는 내가 긴박해져서 막 긴박해져가지고 막 눈 크게 뜨고 계속 막 빠져들면서 읽기도 하고 슬픈 장면 나올 때는 막 혼자서 또 와 슬퍼하다가 긴장하다가 슬퍼하다가 네 그렇게 계속 엄청 이입을 많이 하면서 봤던 책이어가지고 첫 한국 소설인데 전 너무 좋았어요 와 근데 첫 한국 소설 와 첫 한국 소설인데 이게 김은 작가 책이 절대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읽기가 그렇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뭔가 쌓인 내공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 달리 보이는데 여자 정의 그냥 좀 역사를 좋아해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역사 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한테는 접근이 되게 어려웠던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문장 문장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가져와서 쓰는데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쉽지 않은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저도 한참 핫했을 때 이 카레 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 좋다 읽어봐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그때 저는 책을 구매했다고 생각했는데 구매하진 않았더라고요 저도 책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포기했어요 어렵다 나한테는 어렵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포기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추천해줬는지는 알겠다라는 포인트는 문체가 굉장히 간결해요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이 작가님이 어휘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어디서 이런 단어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야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야 대단하다 이분은 엄청난 쌓인 어떤 내공이 있구나 문장을 풀어내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여튼 되게 담백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인물들의 고뇌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이 책의 정말 큰 장점 훌륭한 매력이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나에겐 여전히 어렵고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독자들 중에서도 뭐 문장 표현의 심리성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섬세한 심리 묘사에 감정 포인트를 두는 경우에는 이 책을 불호로 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10장을 읽고서 넘어왔는데 다시 앞으로 갔거든요 내가 뭘 읽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체가 저는 간결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간결한데 왜 안 간결해 보이지 라는 느낌이 가장 큰 거예요 한자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되게 화려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개고가 많잖아요 한자다 보니까 그래서 묘사를 제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머리를 써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결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묘사를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명작으로 평가받는지도 사실 알 거는 같고 그런데 중간까지 좀 안 읽히다가 뒤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저는 좀 흥미롭게 보긴 했거든요 좀 내용 위주의 서사가 나오고 가족 얘기라든지 또 심리적인 묘사가 더 커지면서 뒷부분은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순신 이 칼의 노래가 이순신 장군의 말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외적들을 아주 멋지게 물리친 그런 위인으로만 기억하지 이순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고뇌를 했을지 말년을 어떻게 보냈을지 죽음은 어떠했을지를 감히 상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뒤에 가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인수인신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볼 수 있어가지고 아마 뒷부분이 좀 더 몰입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중간에 모르는 글자가 많으니까 네이버 찾아보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좀 찾아보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이제 약간 유치가 되는 거죠 대충 이런 뜻으로 이 글자가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유추하면서 봤었는데 솔직히 막 전투 장면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저도 몇 번씩 읽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 뭔가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얘기라든지 선조랑 대화하는 장면들 그런 고뇌 같은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잘 봐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려 두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순신 양궁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부분으로 뒤에 가서 더 흥미롭게 본 것 같긴 해요 언니들 기억 속에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물로 남아있어요? 김명민 맞아요 김명민 아니면 최민식 최민식 불멸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저도 재밌어가지고 몇 번 보긴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거 먼저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이 책 읽을 때 영화를 인상적으로 봤어가지고 최민식 배우를 떠올리면서 이순신을 봤던 것 같아요 이순신의 모습을 딱 최민식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 꼭 왼쪽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운동장에 오른쪽에 세종대왕 동상 이렇게 꼭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주입식 교육의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대가 이렇게 흘러도 영웅 한번 떠오르는 인물 인류가 항상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맨날 저녁되면 이순신 장군이 열린다 맞아요 걸어다닌다 장군이 열린다 막 걸어다닌다 세종대왕의 의자에서 일어난다 네 맞아 근데 정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그분의 업적을 정확하게 몰라도 모든 사실 세대 불문하고 거북선을 만드셨다라는 건 교과서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철롱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를 좀 듣고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호가 충무공을 쓰세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은 16세기 말 그쪽도 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 좀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난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에 피해자들을 피해자민들을 굉장히 잘 도살피고 오로지 본인의 질약하고 자급자족만으로 조선 최고의 함대를 이끌어서 정말 놀라운 게 23전 23승 불패죠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기적을 이뤄낸 이런 영웅이시죠 진짜 멋있는 분 아닌가요 23전 23승이라니 불패라는 게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데 맞아요 그것도 나라의 지원 없이 그리고 그 당시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육군을 양성하는 것보다 수군을 키우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 함대를 만드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그래서 수후배가 차이가 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수군 지휘관은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육군 지휘관인 원균도 마찬가지고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육군 지휘관이었는데 수군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배에 대한 지식도 없으셨을 텐데 거북선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승전으로 이끄는 그 부분은 너무 대단하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 왜 불패 장군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이게 정말 타고난 장군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이 시작하는 부분이 백의정군부터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백의정군은 관직이 없는 상태에서 말단 병사로 전쟁이 참전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걸 백의정군이라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부산에 일본군이 주둔을 했으니까 야 가서 토벌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래 토벌해 있었고 아 이거는 유인책이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해갖고 이거 명을 안 따른 거죠 그렇죠 거부한 거죠 사실상 거부의 사실 끌려가서 옥사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우리 가면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은 명령에 대한 복종보다는 병사들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칙이 하나예요 불리하면 도망가는 게 맞다 이길 때 싸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웠기 때문에 23전 23승이라는 그렇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고요 이 이순신 장군은 중심으로 이게 약간 난중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김훈 작가가 집필을 하게 됐다고 해요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선조에게 끌려가서 옥사에서 나와서 백위종군을 명받고 다시 노력을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백위종군부터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전사하신 노량세전까지 마지막 전투까지 이순신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접해 본 적도 없는 이 업적이 아닌 외부의 업적이 아닌 그의 내면을 다룬 책이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지점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전쟁에 대한 여러 고내에도 들어가 있지만 선조와의 갈등 여기서 임금인 선조와의 갈등도 담겨져 있거든요 선조를 대하는 마음 이순신의 마음 이런 게 나는 너무너무 새로웠어 그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 무능한 임금이야 선조는 보니까 조선의 역대 무능한 임금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선조가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도망치잖아요 도망치고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줏대 없고 좀 겁 많고 그런 무능한 임금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이를 임금이라고 따라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능한 자가 내리는 그 명령에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되고 그 과정들은 난 지켜봐야 되고 그런 고뇌가 이 책에 정말 잘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임금을 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임금은 또 나의 적이기도 한 거야 그리고 일본에서 외적들도 나의 적이고 그리고 명나라도 명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하는데 그들은 와서 그냥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조국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왔어?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너무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의 약간 정치 역학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해도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시점에서 선조를 묘사하는 글귀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선조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 신하들을 죽이는 거예요 신하들을 죽여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순신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적 때문에 자신을 살리는 임금 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는 딱 그런 거예요 얘가 있어야 내가 사는데 또 얘가 있으면 내가 위협이 돼 그 관계가 되게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 외적들을 물리쳐도 난 언젠가 죽을 거고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나는 외적들한테 죽는 그 심리가 되게 잘 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된 임금인데 내가 여기서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약간 이런 관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래서 언니들이 이해한 선조는 또 어떤 인물이고 그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봤는지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계속 책 읽으면서 한숨이 계속 나왔거든요 선뜻이 선조는 왜 이러나 왕답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신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신하를 죽임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가 아직 왕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고 너무 한심하고 약간 사이콘가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저런 인간을 왕이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니 저 같으면 되게 힘 빠져서 못 싸울 것 같거든요 되게 힘 빠져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무엇을 지키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힘이 되게 빠졌을 것 같은데 물론 왕도 왕이지만 백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힘내서 싸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싸우는 거는 내 가족과 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지 왕 때문에 힘이 났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냥 되게 싸우면서 힘이 되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선조도 계속 너무 한지 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후대에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역사를 평가할 때 결국은 역사라는 거는 정치 싸움의 승자에 의해서 다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선조를 되게 무능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슬펐던 게 뭐냐면 선조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재 등용이에요 권율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했다 그리고 임진왜를 잘 극복했다 그 외의 업적이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설 속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무능하고 이순신 자기가 뽑은 등용한 신화에게도 이렇게 계속 백성들한테 덕망을 받으니까 덕망이 있으니까 계속 견제해야 되고 좀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우주로 또 도망가고 뭔가 그런 무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짠한 부분도 드는 게 선조도 사실 이제 서자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적 기반도 굉장히 약했고 밑에서는 일본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또 명예 또 굴복해야 되고 아우 불쌍했어요 사실 이 사람도 이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정치 싸움 자체가 서인하고 남인이 막 싸우는 내국이었는데 남인이었거든요 이순신은 서인들은 끝까지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 저는 보호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호하고 살려준 것도 사실 선조긴 하단 말이죠 그대 과도 업과 일치하니 목숨까지 나사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숨은 살려주고 백위정분을 시킨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책에서만 보면 너무 이제 무력한 왕으로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인재 등용한 거랑 잘한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책에서만 보게 되면 한없이 이순신도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권이 엄청 센 시대도 왕도 아니었고 지금 이 선조는 당파 싸움도 너무 심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자기는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또 그 만에 고마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가장 큰 건 우리가 기억하는 선조는 여튼 도성과 백성을 버린 왕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순신의 시선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정권을 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믿고 위임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그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 이순신 이 카레 노래에서 이순신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 선조의 모습 중에 하나가 맨날 울어 어디 가서 울고 맞아요 울음 울음 울음이 나오는데 그 묘사 자체가 되게 나약한 왕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았거든요 명나라 앞에 가서도 울고 그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갔을 때도 울고 신화 앞에서도 울고 아버지 또 선조들의 묘가 파헤쳤다고 또 울고 맨날 울어 계속 울고 그런데 그게 되게 저는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은 여튼 비꼬는 거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라는 거를 바라볼 때 여튼 다수결에 의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군가가 어쨌든 높은 자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참 거기에서 어떤 무능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게 이 당시에 이 조선시대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시대들을 거치면서 이때는 더더욱 절대적인 군주제였으니까 더더 더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나 그 밑에 아무리 현명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정치 구조하고도 좀 오버랩돼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일개 백성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시선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치 혹은 지금은 뭐 촛불이라도 들 수 있죠 그렇죠 촛불을 들 수 있는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받았고 또 양가 감정이 드는 게 근데 그럼에도 여튼 힘을 또 실어줘야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순신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임금을 어떻게 처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금이 없는 조선이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는 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립되는 관계가 저는 그냥 여러 가지로 가슴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도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이순신을 왕으로 있었겠죠 있었을까요 아니 23전 23세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민란이 좀 많은 시대이기도 하고 전쟁 중에는 사실은 이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치를 신경 쓰겠어요 그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나라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정말 덕망이 높았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광해군 광해군 네 광해군이 이제 그때 맞나 맞아요 아들 아들이었는데 전쟁 중에 이제 나가가지고 민심을 수습하고 이제 백성들을 좀 다스리니까 인기가 네 인기가 막 많아져서 선조 맞죠 네 선조 선조가 질투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백성 백성들의 생각 왕은 백성들의 생각을 저렇게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맞다 맞아요 그런 자리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순신과 선조의 대립도 흥미롭게 좀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쭉 전개되는 그 과정이 그런 거예요 결국 임금은 도망치고 그리고 임금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가지고 명나라 이제 중국의 군사죠 군사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명나라 군사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강화도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놀아 안 나와 계속 놀아 계속 놀러 온 거야 휴양 왔어 휴양 그냥 얘네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 그냥 놀러 왔어 맨날 조공 밭이라고 하고 여자들 부르고 막 그러면서 놀아 거기서 한 달이 넘게 계속 놀고 있어 그리고 외적들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저기 다 쳐들어와서 수탈해 가고 죽이고 사륙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순신이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자기도 조공을 해야 되고 자기네 병사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 묘사들, 장면들 그런 게 있었으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다룬 책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도 그 마음을 내가 계속 따라가보자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그게 가장 아팠던 순간이 사실 그 아들이 죽는 사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이면 그 죽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이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왕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또 명나라가 우리가 명나라에게 조공을 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서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한도도 있었을 거고 약간 이게 한 사람이 진익이 너무 큰 무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가 명량에서 완전 대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놈들이 외군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죠 가족이 있는 아산으로 가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간 거예요 맞아요 가족이 목을 따겠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막내 아들 이면이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그 이면이 꿈에 나와서 이순신 장군 꿈에 나오잖아요 그 묘사되는 장면이 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장면이었죠? 그 이제 꿈을 꾸는데 면이 이제 나와서 아버지한테 계속 무릎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달린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오면서 아버지 칼 주세요 저한테 칼을 주세요 계속 이제 칼을 달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너는 패했다 패한 사람은 빨리 돌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들을 쳐내거든요 근데 막 연애 장면을 글로 막 묘사를 해놨는데 너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죽고 나서 그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어요 장군이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떠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이제 그 외군들이 쳐들어갔을 때 불타는 집을 보면서 내 아들이 느꼈을 분노 그리고 또 그가 죽었을 때 느꼈을 공포감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내 아내가 흘렸을 눈물 이 모든 거를 그 조용한 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졌을 때 소금 창고에 가서 어둠어둑한 이런 소금 창고에 가서 엎드려서 흐느껴만 우는 거 숨죽여서 아무도 웃지 못하게 너무 약간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마지막 문장이 적들은 오지 않았다라고 끝나요 그래서 아 맞다 이 힘든 이 상태에서 지금 전쟁 중이었지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지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가족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어머니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어머니가 노모인데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묘사도 있어 아들이 누구보다 어려웠다 이런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튼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아들이지만 나에게는 참 어려운 아들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아들 힘들다 뭐 불평 불만하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로 기억을 하는데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멀리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고 안부도 걱정이 되니까 보러 오는 길에 죽음을 맞은 거예요 어머니가 심지어 관을 싣고 왔대요 자기가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관을 싣고 배를 타고 오는 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아서 그 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이순신과 조우를 하게 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사도 되게 복잡다단할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런 것들까지 다 감내를 하고 이 전쟁을 정말 수년 동안 계속 치러야 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참 정말 대단한 위인은 맞구나 그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명군이 나왔던 장면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머리 도대체 일 년 내내 도대체 물론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왜 그렇게 사람 머리에 집착을 하나 아 머리를 잘라내는 거 네 적군의 머리를 잘라서 그 수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되게 승리의 약간 징벼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명군도 솔직히 한 것도 없으면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겨서 돌아오니까 그 머리를 자기네들은 그 머리를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챙기지 못했는데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그 머리를 몇 개 몇 십 개 챙겼어요 그 머리 자랑이라고 그걸 챙겨서 이순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명나라에서 막 어떻게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걸 그냥 넘겨주게 된 거예요 넘겨주게 되면서 이제 근데 그 말들이 또 새어나가서 명나라에서 저 머리가 명나라에서 뱀 게 아니라 이순신이 장군이 되어서 전달해줬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소문을 수습하고자 또 부하를 또 죽여 또 죽여 그냥 계속 죽여요 죽이는데 그래서 명나라가 여기서 보면 계속 하는 거 없이 놀다가 거의 이제 참전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나서 그 머리를 챙겼다는 그거를 딱 봤을 때 얘네도 진짜 손 좀 진짜 한심하다 똑같은 거지 이게 정말 관료주의의 패단이에요 맞아요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만큼의 성공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계속 이제 뭐 한심하다고 이런 걸 느꼈는데 전 그 장면 딱 보고 아 진짜 보면서 저는 진짜 한숨이 한숨이 그 장면 되게 한숨이 나왔는데 저는 반대의 상황도 되게 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너무 많이 세웠다라는 게 임금 귀에 들어가면 또 견제할 거니까 견제를 받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하는 거 맞아 맞아 우리 뭐 몇 명을 우리가 몇 대를 격파했고 몇 명을 죽였고 이런 것들 그거 다 그대로 보고하지 말아라 줄여 이렇게 되는 것도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치의 패단 정치가 가지고 있는 패단 이게 사실 바르게 뭔가 다스리는 게 정치인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이 그러니까 내가 왕보다 뛰어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더 축소하거나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실 지금의 정치반도 맞물려 있는 것들이고 그게 되게 속상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은 정말 죽음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아니 그냥 상상해도 우리는 배 몇 척 없고 다 부실하고 막 노저는 사람들 다 나이 든 사람들이고 이런데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그 외적들의 함대가 막 웅장하게 막 일렬로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도망치고 싶지 근데 거기서 진짜 너무너무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살고 싶을 거예요 부하들이 멈칫멈칫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넘어오고 하는 걸 보고 이순신이 네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베겠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은 거지 내가 되게 아끼는 부하들을 내가 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다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벌하지 않으면 다들 이런 공포에 질려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 마음 가족들에게도 사실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부하들에게도 엄청나게 엄하고 무섭고 매몰차고 차가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리더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한테도 제일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죽을 때 자기는 선조 칼을 죽기 싫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선조 칼을 죽기 싫고 난 무조건 전장에서 죽겠다 이게 물론 명예 같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제게 많이 몰아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선조 칼을 죽을 바엔 여기서 죽겠다 그렇지 장수답게 네 장수답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하들한테도 더 약간 푸시를 했던 그거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거북선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명량 보면서 너무 그 전술이 멋있잖아요 명량에서 이순신 양군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본 우리는 12척의 배밖에 없어 그런데 저 상대표는 500함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게 싸움이 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창 길드에서 전쟁의 또 수장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순신의 전략을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 배는 개수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상관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척이어도 5천 개 작은 것보다 내 함대가 더 크면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 판옥선 12함은 다 무겁고 육중한 약간 그런 배였고 일본의 배는 엄청 가볍고 이런 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편수로는 좀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지리적인 이점을 좀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큰 배는 부딪혀도 크게 해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다 이렇게 그치 전멸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전략을 왜냐하면 이제 원래 숙은 지휘관도 아니었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나고 거북선도 보니까 돌격선이래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돌격선은 엄청 커야 돼요 그리고 덮개가 있어요 또 돌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명 거북선이 밀리터리 덕후들에 의하면 장님선이라고 밀리터리 덕후들 장 장님선이라고 그래서 이 척이 1조로 일해야지만 돌격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 재밌죠 아니 밀리터리 덕후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밀리터리 덕후 그런 거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자기네들이 여튼 군사도 되게 적고 배도 적고 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고민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길게 묘사되거든요 다 돌아다녀요 바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죽는다 다 죽는다 전멸이다 다른 연안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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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때도 보고 그 지형도 보고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장면이 되게 길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리더십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국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 다 죽었겠다 내 목숨 끝이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 피난민들 다 챙겨야 되고 먹을 거 막 신경 쓰고 군량 풀여가지고 다 이제 공급해주고 이거는 정말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럼요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진짜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원균 원균도 되게 까던데 네 원균 엄청 까요 초반에 권율 장군에 대해서도 살짝 조금 이렇게 약간 약간 부정적인 시선 있고 뭐 여진이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뭐 셋째 아들도 나왔었고 선조를 포함해서 명나라 뭐 사신들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부하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인물? 저는 그 위안? 위안? 네 위안남 위안? 위안 맞을 거예요 별로 크게 묘사가 된 인물은 아닌데 처음에 그 전쟁 나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배를 막 일자진을 펼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이 위안이라는 인물이 무서우니까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배를 불렀어요 불러가서 이순신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군법 때문에 죽겠느냐 아니면 그냥 나가서 죽겠느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도 참여를 하고 그 뒤에 이후에 이제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충신이 된 거죠? 네 충신이 하고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순신을 열심히 도와주고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멋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진짜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었을까? 그럼요 장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 초반에 도망친 그 장수도 있었잖아 도망친 장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 나중에는 거의 충신으로 되고 막 전쟁에 열심히 나와서 막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큰 오히려 그게 더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물론 처음부터 막 전쟁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네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왠지 저 사람처럼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왜? 거기 그 가족들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배를 이제 어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든 어부하고 그 아들들이 같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거북선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 명량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또 그 장면 슬퍼서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죠 사실 내가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지만 머리를 쓰는 책사도 아니고 근데 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해서 나가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저라도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비전이나 어떤 목표지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싶은 마음으로 같이 참전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진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죠? 진린은 사실 진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노량해전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린은 지금 명나라 장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 도움의 노길? 요청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책에서 접하는 진린의 모습은 정말 풍채가 있는 배불뚜기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밝히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사실 묘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맨날 술을 마셔요 군사들이 마갖고 근데 이순씨는 거기다가 맨날 고기 나르고 뭐 나르고 약간 이런 모습만 우리는 사실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노량해전 전에 전쟁의 언행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씨가 죽어요 네 맞습니다 죽어서 사실 노량해전의 명목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으로 본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여기를 잘 빠져나가야지 마지막에 마무리 잘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명을 받기도 했고 일본 애들 중에서 우리 가장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죽인 장군 고니시 장군의 목을 쳐라 이게 사실 지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량해전의 목표는 조선의 입장으로는 걔의 목을 가져오는 거 그렇지 근데 일본의 역할은 일본의 목표는 고니시를 무사히 탈출시키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진린에게 진린에게 민물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협상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찾아가요 찾아가는 것도 이순신이 알게 돼 그렇지 근데 가서 또 좀 강화를 맺더라고요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네가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수급 천 개를 주겠다 머리 자른 머리에 천 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진린으로서는 이미 일본이 쟤 죽었으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배 하나를 살짝 열어줘요 나쁜 새끼 진짜 배 하나를 살짝 열어줘서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결국 전사를 하고 500척의 함대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200척을 환불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대승으로 사실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정말 장군님을 잃어버리고 얻은 게 없는 전쟁이거든요 면분도 없었고 얻은 게 없는 전쟁인데 이 진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사실 이게 우리가 책만 봐서 모르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도 여수에는 이 진린의 홀을 따서 도동마을이라고 마을도 있고 동상도 심지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게 또 픽션이기 때문에 어떤 소설이 스토리가 들어갔을 수 있지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소설 첫 마디 자체가 소설은 소설로만 읽어달라 기문 작가가 아예 써놨거든요 소설을 보면 이 진리는 그냥 정말 할량 너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나만 안 다치면 돼 내 군사들만 무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조재기가 가도 너 일 잘하는데 내가 말해줄게 이런 느낌인 거 이순신 당신은 여기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내가 저기 말해줄게 가서 명랄하고 나랑 같이 갈래? 계속 오시잖아요 이순신 양고 중국으로 가자 어 가자 중국 가자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도 그렇고 진린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전쟁에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자 전쟁하지 말자 하는데 이순신이 끝까지 사실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게 나가는 외적들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대라도 더 격파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한 짓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도 정말 이순신 혼자 고군분도 하는 느낌이어서 계속 마음이 씁쓸했어 근데 저는 여진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잠깐 언급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예 작가님이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시작하셨던데 네 여진이라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과거에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기생이라고 해야 될까 기생인 줄 알고 관기 관기였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몸을 섞었던 여성인데 그때는 그냥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몸을 섞었는데 그냥 이 여인에게 마음을 조금 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옥사리까지 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잠자리를 갔거든요 그때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배워달라고 해요 나를 그냥 배워달라 아침이 되면 배워달라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보내줘요 결국에는 이 소설에서 외놈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만신창이가 된 채로 죽음을 맞는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냥 이 그냥 그 상상을 했던 것 같아 그래 병사들은 여튼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죽음을 맞는다 치지만 남아있는 백성들 특히 힘이 없는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했을까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여진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능욕당하고 처참하게 죽음까지 맞는 여기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말도 못하고 입에 거품 물고 침 흘릴 정도로 정신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구나 되게 되게 힘들고 아팠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그 인물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순신 전쟁에 관한 책이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이어서 뭐 여자들이 여자들이 나올 장면은 많이 없지만 계속 능욕만 당해 여자들은 그냥 계속 능욕당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그거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아니요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많이 불편했고 저 여기서 잠깐 까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 김은성께서 살짝 까고 싶습니다 너무 마초야 그죠 근데 문체 자체가 마초세요 너무 마초야 이 문체도 마초고 등장한 인물도 마초고 이순신이 솔직히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참한 말로 뭐 여튼 그 과정에서의 고군분투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여기서 그려지는 이순신은 정말 여자를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캐릭터가 꼭 필요했을까 저도요 나도 그래 생각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찾아봤어 이 작가님의 혹시 전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되게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숭배하는 인터뷰로 과거에 했었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 찾아보니까 여자들한테는 가부장적인 것이 가장 편안한 거라고 여자를 사랑하고 편하게 해주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남자가 다 책임지고 그게 가부장의 자존심이다 나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압도적으로 유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자를 위해하고 보호하고 예뻐하고 그러는 거다 라는 인터뷰를 몇 년생이네요? 48년생이신데 옛날 사람이긴 하고 과거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80년대 90년대 인터뷰였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나? 시사인이었나? 그런데 거기 편집장 자료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글만 쓰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그런 논조를 많이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잘못 표현한 거다 이렇게 논조를 바꿨다고 하는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논란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내용을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네요 이 소설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등장한 여성들이 너무나도 그냥 놀이개처럼 그냥 비춰지고 끝나는 것들이 능력이 끝이야 그냥 계속 거품 물고 막 죽고 소설이니까 일단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튼 전쟁 당시에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도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꺼내봤고요 소설의 엔딩은 노량해전이 펼쳐지죠 거기서 무수히 많은 함대를 격파를 하나 결국 이순신 장군도 총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소설의 엔딩 엔딩은 어땠는지 혹시 어쩌면 좀 잘 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런지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전쟁의 흐름만 보면 당연히 우린 전사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도할 일이지만 뭔가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속내를 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평화롭게 눈을 감았을 때 끝이다라는 안도가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이 소설의 내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이 장군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갔으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전쟁을 위해 살고 국가를 이 몸을 바치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한 마초 같은 그런 남자였으면 너무 좋았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계속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전장에서 죽고 싶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장에서 그렇게 탁 죽었을 때 저도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해서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고 이제 끝에 묘사하는 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상적이어서 읽어주세요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팔다리가 내 몸통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를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장이 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구나 정말 옆에 있었으면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서 되게 편안하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좀 마음이 그랬던 게 그런 거였으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나는 어디에서 죽으면 맞을 것이다 어디에서 맞아야 한다 어디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으면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 선조에게 죽음을 당했을까 그치 결국에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순신은 그래서 되게 씁쓸하면서도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무사히 돌아왔을 때 선조의 칼에 내가 목에 베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동시에 들었을 거라 그래서 씁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본인에게 맞는 죽음이 아니었을까 원했던 죽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남아있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쵸 이후에 가족들이 좀 남아있었을 텐데 그리고 면이 셋째 아들이니까 첫째 둘째에 남아있었어요 첫째 둘째는 그리고 아내도 살아있었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살아가지고 선조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삼두기 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조카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정치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칼의 노래 이 소설에 대한 한줄평 남겨볼까요 네 제 한줄평은 이순신 장군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고 싶다 오 어떻게 딱 우리 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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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땅을 락님이야 포필이 언니 나 인포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포필 같았어 좋다 영웅이 되지 못한 칼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긴 한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이제 자기 인생에서 진짜 영웅이었나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얼마나 느꼈나 얼마나 행복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서 영웅이 영웅인데 영웅이 되지 못한 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소설 읽으면서 진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뭔가 우렁차게 이렇게 칼을 집에 칼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광화문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인간 이순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 싶은 분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독사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라고 해야 되나 요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찝하니 네 카레 노래 김훈 작가님의 소설로 이야기 나눴고요 작가님 소개를 못 드리긴 했지만 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 작가님 소개 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 인터뷰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들고 올 예정이죠? 다음 주는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들고 올 예정입니다 네 제가 되게 애정하는 영화예요 저의 띵작이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린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